그분의 이름은 아무리 외쳐도 지치지 않습니다 외치고 또 외쳐도 너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게 단순히 좋고 괜찮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순한 그런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걸로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계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한 것처럼 유기적인 변화로 인도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고 하는 자상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CC의 리브랜딩을 하면서 Life Transforming Communitas 삶이 트랜스포밍 되는 온전하게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커뮤니타스가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CCC가 바로 정체성을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잡고 붙잡고 살자 그래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사실 자상이라는 거는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상이 바뀌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소중한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 캐트린 페이지 하든이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The Genetic Lottery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유전자 로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로또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봐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실을 보면은요 거기 여러분들이 여자들은 소녀들이 태어날 때요 여자랑 남자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뭐냐면요 성숙되지 않은 그 미성숙된 난자를 가지고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담고 와요 그러면서 그 200만 개 중에서 성숙되는 하나하나로 해가지고 평생을 통해서 약 400개의 난자가 성숙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남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남자들은 청소년기를 지나야 하지만 거기에 다다르면서 평생 동안 몇 개인 줄 아세요? 5,250억 개의 정자가 5,250억 개가 나옵니다 5,250억 개의 정자가 평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250억 개의 정자와 그 200만 개 중에서 400개가 성장된 그 400개 중에 하나가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유전자, 아버지의 유전자로 합해가지고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세포핵의 환원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요 영어로 보면 마이오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면서 한 번 더 존재한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유전자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그게 얼만지 아십니까? 70조분의 1이에요 여러분 옆에 쳐보세요 너 70조분의 1 확률이야 사람들이 70조분의 1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6개 번호 맞추는 거 있죠? 번호 6개 맞춰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의 1입니다 그거보다 여러분 70조분의 1은 이건 상상을 줘라는 숫자예요 뭐냐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냥 어떻게 이곳에 등장하느냐 우연이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연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때 나의 가치가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당근마켓에 저는 가끔가다 뭘 사거든요 중구상회에서 뭘 사냐 하면요 제가 거기서 화석을 전 모아요 화석을 모으는데 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가끔가다 화석이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 당근마켓에 제가 찾는 거를 딱 했기 때문에 화석이 올라오면 저한테 떠요 누가 화석? 근데 여러분 보시면 화석이건 모공간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제가 중고품을 보면서 느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사람, 파고자 하는 사람이 흥정을 하면서 가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예요 저는 70조분의 1의 확률 속에서 태어난 그런 유전자 로또의 대상이다 그것이 아니고 더 뛰어넘어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자아상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성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하고의 관계 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오늘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그 연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뿌리랑 연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지는 줄기는 뿌리에서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끌어들인 다음에 가지로 공급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뿌리에서 뭔가를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공급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에 신성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디바인 네이처 그걸 갖다 우리한테 공급해 준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신다 바로 나무와 가지 같은 역할로 뿌리에서 그런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를 갖다가 볼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나무랑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 갈 수가 없는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예수님 우리한테 선생님이나 뭔가 가르쳐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 그분이 공급해 주는 관계예요 그분하고 연합이 됐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근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관계 여러분 이거는 진짜 혁면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를 갖다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하나가 돼 버리는 관계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뭔가 인추하는 관계가 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뭐라 하면 성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잠정적인 게 아니고 잠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갖다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는요 바로 그 공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이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믿고 따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재의 관계는 바로 그 안에 붙어 있으면서 남아 있으면서 그것을 붙잡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성장해 나가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붙어 있는 거냐 사실은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노력과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두 개가 합해 있다라고 하는 게 빌리포시아 나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변화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수동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를 꼭 붙잡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뵙게 돼 있어요 열매를 갖다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떤 열매를 말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대학생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참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밤에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한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그 안에서 그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 세 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오늘 특별히 초록색을 입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상상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나무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종용이라는 사람의 나는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이분은 나무 의사입니다 나무를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치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책을 갖다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나무가 우리 주위에 지금 오늘은 어두워서 보이질 않습니다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가 참 신기합니다 나무를 갖다가 보면은 나무가 조그만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파리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파리 나왔으니까 금방 클 것 같죠? 전혀 그렇잖아요 나무가 이파리가 조금 나오면요 그 조그만 이파리로 영양을 만들잖아요 광합성으로 영양을 만들면은 그게 만들면서 막 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잖아요 그 영양을 만든 그 영양소를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뿌리로 보내요 뿌리를 보내가지고 그 뿌리는 뭐하냐 하면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키워가고 뿌리에 내재적인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갖다가 계속 뻗으면서 그걸 갖다가 유형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대부분 나무가 한 5년 정도 평균이 걸린답니다 5년 동안에 여러분 대학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5년 동안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그 뿌리는 뭐냐 하면은 그 겉으로 햇볕이 아무리 비춰도 그것에 유혹받지 않고 자라지 않지도 않고 그냥 조그맣게 남아 있으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이 나버라 그러면서 커가도 그것도 무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서 뿌리를 뻗는데 뭡니까? 물길을 찾는 거래요 물의 길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뿌리를 뻗어서 5년 정도 내재적인 힘을 갖다 단단히 길러야지만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은 앞으로 닥치는 어려운 거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나무는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유형기를 지나고 나서 나무가 드디어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맞구나 기초를 세우는 거구나 단단하게 만드는 거구나 내가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동안에 여러분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붙잡고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로서 내가 열매를 맺힌다면 바로 이런 열매를 맺히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야성이라는 겁니다 야성은 바로 뭡니까? 그냥 원래 야성은 Wild Nature 그게 문자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야성은 뭐냐면요 바로 세상에 길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특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갖다 저는 야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있을 때 뭐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리미아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 그 메시지 십자가랑 연결된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 운영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크리시아는 야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세상에서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엮여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사도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방금 제가 읽은 것 속에 보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할까요? 여러분의 학교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얼마나 좋은 걸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쁜가 그런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무엇을 자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부에 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평생에 그걸 절대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밀왕, 외모를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평생 동안 여러분은 스스로가 추하다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권력 자체가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늘 여러분은 나는 약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식 자체, 지식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라면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는 무지하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을 진정, 여러분을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호화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 그것을 갖다 깨닫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자랑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자유, 그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냐? 세상의 가치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요새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SNS가 발달되면서 나타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좋아요 마크 받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올렸는데 좋아요 그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독 숫자가 중요하고 팔로우 숫자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말을 하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단어를 갖다가 빌리포스 2장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걸 허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허영 허영이라고 했는데 그 헬라우 단어가 캐노덕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캐노라고 하는 게 비어떼는 거거든요 텅 빈 덕시아는 영광이라는 데서는 글로리라고 하는 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인 글로리라고 영어는 번역을 합니다 그게 특이한 게 옛날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 공갈빵이라고 아세요? 공갈빵 이렇게 크죠? 그런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그거와 같다는 게 캐노덕시아라고 하는 그런 허영이라고 하는 게 공갈빵 같아요 겉은 크게 보여요 그런데 안에 없어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말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공갈빵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공갈빵이 더 커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더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경제학에서 보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Love Diminishing Returns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을 듣고 만족을 얻으려니까 그것 때문에 속은 비면서 겉만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갖다가 경험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남한테 인정을 받길 원한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온통 이것저것 보면 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모차르트를 갖다가 그려주는데 모차르트가 주연이지만 거기에 한 조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궁정 뮤지션이었어요 음악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를 보면서 굉장히 좌절감에 느껴요 좌절감에 느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비참하게 느껴요 근데 그 비참함이요 모차르트가 단순히 부러워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살리에르의 음악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살리에르의 음악을 갖다가 점점점 관심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잃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봤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펄펄 끊는 그 불이 가장 최악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영원히 잊혀져버리는 게 최악이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사람들을 잊혀져버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무풀보다 악플이 났다 여러분 보시면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 로랭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이름이 잊혀진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누가 더 불쌍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인입니다 쫓겨난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입니다 죽인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은 잊혀져지고 싶지 않고 사람들한테 늘 관심을 받고 싶길 원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잊혀지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러브 유셀프라고 하는 BTS의 곡도 핵심이 바로 뭐예요? 스스로 네가 세상이 뭐에 관계없이 네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엮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요 우리가 최고의 기쁨 여러분이 누가 인정을 했을 때 제일 기쁩입니까? 저는요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인정해 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인정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바로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줬을 때 가장 좋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인정을 바라고 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폭군이에요 세상은 제멋대로예요 늘 변해요 어제까지는 인정을 받는데 오늘은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게 바로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나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셨고 세상은 나의 약점을 보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외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도 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유대 그 지도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생각해 바라라고 도전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바울이 네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나는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야성 바로 대학 동안의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갖다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야성을 키우는 대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키워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근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첫날부터 그렇게 엄청난 포구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했고 바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굽히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바로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전천후 기독교인으로 전천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천후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 비를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겨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앞에 그런 게 나와요 바로 전 구절 위에 조금만 가보면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면서 뭔가 누구를 잘라내는 건가 아니죠 거기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지를 정리하시냐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가지를 자른다는 거는요 아픔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환란이 없고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상에서 여러분을 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요 어떤 일을 당하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in suffering에서 in typical time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in 내가 위조이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치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바로 even though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있을지라도 나는 뭐예요?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힘으로 마치 모아갔냐면 스토아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랬거든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무시해라 그것을 이겨내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삼켜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이에요 그 안에서 기뻐하라 even though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맞아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서 for도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을 갖다 보면서 그래 더 어려워져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메저히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저히스트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스토아 같이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대담하게 그냥 뭐든지 무시하면서 이겨내라를 가리키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메저히스트같이 그것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인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인내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첫날 그걸 하면서 이제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가운데서 뭐를 만드느냐 하면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걸 배웠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뭘 만드지 아십니까? 인내가 연단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예요 여러분의 품성을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이 그 특성을 갖다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 뭘로 인도하냐 하면 소망으로 인도하라고 돼 있어요 소망은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음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냐 뭐냐면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가 너무너무 저한테 도전이 됐던 책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늦둥이가 Z 제너레이션이에요 젠즈예요 여러분하고 나이대예요 같은 나이대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이 책 한번 꼭 읽어봐 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읽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책이요 그 책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여기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읽었을 수가 있어요 데이비 가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가긴스는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강인한 사람일 겁니다 가장 강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Can't hurt me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나를 갖다가 상처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데이비 가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데이비 가긴스를 갖다가 보시면 데이비 가긴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실 너무너무 징그러울 정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저기 F워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읽으면서 부담스러웠지만 그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사실은 흑인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들어가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아버지는 아주 학대하는 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학대도 받고 자라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별로 안 했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고등학교에 왔는데 갑자기 군대 갈 때 군대밖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되겠다고 공군에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학력이 고등학교 학력은 돼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수준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인 거예요 학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냐 하면 참 놀랐습니다 6개월 동안 죽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공군에 들어갑니다 그 공군에 들어가가지고 공군도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점프니 그런 걸 못하고 왜냐하면 덩치가 무지무지 크거든요 그래서 공군에 들어가가지고 공군에 있다가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했을 때 몸무게가 얼마냐 하면 300파운드예요 136킬로 정도 되죠? 136킬로의 거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구가 앉아가지고 TV를 보다가 뭘 보냐면 네이비 씰을 보는 거예요 네이비 씰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엄청난 걸 보면서 저걸 내가 저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300파운드 136킬로짜리는 절대 되잖아요 이 사람의 키는요 이 사람의 키로서 네이비 씰이 되려면 87킬로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3개월 동안에 몇 킬로를 빼냐면 거의 60킬로 가까이를 빼버립니다 60킬로 가까이를 빼가지고 네이비 씰이 되는데 네이비 씰의 훈련 중에서 마지막 위기 헬 위기 지옥의 주가 있어요 그 지옥의 주 동안에 이 사람은 첫 번째도 마지막에 갔다가 지옥의 주에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마지막 위기에서 떨어져요 그것도 두 번 떨어져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무릎이 파열돼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회복도 안 되는데 세 번째 돼가지고 드디어 네이비 씰이 돼요 네이비 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네이비 씰가 돼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중간에 뭐 레인저라고 하는 육군 사실은 특이한 거는 공군 해군 육군 3개를 갖다 다 뛰어난 곳에서 했던 사람은 미국에서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걸 하는데 무슨 일어나냐면 2005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네이비 씰 12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이 남겼는데 그들을 위해서 모금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으면서 뭐가 되냐면 내가 그 모금에 나가겠다 그래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모금을 나가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운동이에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돈을 갖다 많이 모금할 수 있겠구나 선택을 한 게 뭐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여러분 배드워터라고 하는 더 배드워터라고 하는 울트라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냐면요 217킬로를 갖다가 뛰는 거예요 217킬로입니다 근데 217킬로가 단순히 평지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전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데스벨리라고 하는 바로 배드워터 베이싱이라고 하는 곳이 그 시 레버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86미터예요 거기서부터 뛰어서 올라가서 2550미터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217킬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계속으로 올라가는 그건데 이 사람이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도전하는데 여기 스토리를 보면요 얼마나 된다는지 몰라요 저 읽으면서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할까 모든 고통을 갖다 이겨내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배드워터도 세 번 참여해가지고 마지막에 2013년에는 거기서 울트라 마라톤에서 1위를 하고 인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울트라 마라톤은 보통 대부분 167킬로 이상을 띕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60번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덕뿐만 아니고 여러분 턱걸이 있죠 턱걸이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17시간 내에 4030번을 해가지고 지금 기네스북 올드레코드에 있습니다 단순한 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250파운드예요 그 거구가 하는데 손이 완전히 다 다 막 뭉그러지고 여기가 모든 게 뼈가 나올 정도로 그 아픔을 참으면서 그걸 해내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0%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에 40%에 오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 한계에 이르렀구나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40%가 아니고 바로 40%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랬을 순간에 바로 60%가 더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라 바로 모든 것이 마음을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모금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도전을 주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근성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이른 악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땀이 피방울같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냐면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뭐 히마이드로티스인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피 안에 땀 안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땀샘 근처에 핏질이 많대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고뇌와 고민이 많으면 그게 핏질이 그 안에 꽉 압력을 닿으면서 피가 땀에 섞여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갖다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꼭 붙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야성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근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비합니다 쓰면 쓸수록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뉴로는 점점점 죽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뇌의 세포는 죽어드는데 쓰면 쓸수록 뇌의 세포끼리 연결이 되는 시냅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나 쓰지 않으면 붕괴되고 나빠지고 더 좋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제가 공부했던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엔트로피가 늘어난다 무질수하게 된다 없어진다 망가진다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양을 얘기하면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시간법칙이 있습니다 십년법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들이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 중에서도 다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학생 중에서 리더가 될기로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시에 연결했다고 저는 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더들이 되고 리더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전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평범을 뛰어넘어서 비범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리더로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리더로 결심을 하시고 그것으로 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단렌트를 내가 온전히 개발하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해도 뭔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우리 나와 있는 우리 문학적이나 모든 역사척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지금 기념관이 어디냐면 문학관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증평읍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곡 김득신이란 사람의 기념관입니다 김득신이란 사람은요 워낙 집안은 좋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앓습니다 천연두의 후유증 때문에 머리가 무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애들은 한 서너 살이면 그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열 살에 배우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보통 10대 후반에 과거에 급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60세 가까이에 급제를 합니다 자기가 성균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거의 손자나 아들볼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미련한 걸 알고 외우지 못하고 머리가 나쁜 걸 알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보는 책은 이 사람은 수십 번을 보고 다른 사람이 열 번 보는 책은 이 사람은 수천 번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남겨놨냐면 나는 어떤 책을 몇 번 봤다 그래서 읽을 독, 숫자, 수 기록을 합니다 독수기라는 것을 남깁니다 김득신이라는 사람의 독수기에는 자기가 책을 갖다 몇 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 번 이하 읽은 거는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 번 이하 읽은 책만 36권입니다 36권의 책을 갖다 만 번 이상 읽었다고 돼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은 삼하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에 백이전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몇 번 읽었냐면 잘 들으십시오 11만 3천 번을 읽습니다 11만 3천 번을 읽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디에 이렇게 하인하고 같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서 누가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부학자, 제적극,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김득신이 그럽니다 하하 참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말을 끌고 가던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리 그거는 나리가 맨날 읽는 그 드기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정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묘비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고 스스로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이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이룩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반복을 하고 그러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보시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사도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이 본인의 삶도 살면서 자기 디모델을 향해서도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연단하라 계속적으로 거기 오면 현지행을 쓰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라 열심히 해라 포기하지 마라 나도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것도 현장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나의 노예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완전히 잘 듣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바로 뭐예요? 나무에서 지혜를 배운다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 기초 가운데 야성 또 뭐가 있어요? 근성 또 뭐가 있어요? 전문성 이 세 가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를 여러분이 살면서 그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갖다가 살리시고 여러분한테 잠재력을 온전히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자 여러분을 갖다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포도나무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야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뿌리를 통해서 그런 귀한 영양분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길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드려야 되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그럴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주님 그 죄가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죄를 온전히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을 갖다 소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가 이제 새롭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여러분의 성장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갖다 힘들게 만드는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키우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패배의식 열등의식 피해자의식 이것을 갖다 하나님 하나님 것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 생각이 더욱 더 긍정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가능성 사고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밤은 바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외치고 우리를 갖다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양분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여러분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라고 크게 한번 외치고 여러분은 마음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죄악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열등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있으면 자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능성 사고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해 봅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여기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남아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이 돼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영원히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대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대학생활을 주셨고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아버지 대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기초를 든든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이들 울명하게 야수석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나를 평가하시나 하는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기치하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강하고도 연단된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님 해주신 달렌치가 있습니다 적고 그거래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적을지라도 진정 그곳을 갖다 개발하고 온전히 100%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갖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이 아버지 기도하는 밤이 되기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밤이 되기 하여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주님의 그런 능력을 새롭게 온전히 변화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뛰는 그런 밤이 되기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생활에는 기초를 쌓는 것이고 인생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과 기초와 근간을 갖다 설정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갖다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기초 나의 주님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평가와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시선이 어느 누구의 시선보다 가장 중요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멋진 야성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비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전천후 그런 근성을 갖고 전천후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우리 멋진 시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커뮤니타스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탈렌트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것을 갖다 사장하고 묻어두고 있다가 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100%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훈련시켜서 자기의 제2의 습관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여기 있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이 행할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여기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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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